네 추석 선물로 인사드립니다 잘 계시라고 박수 주세요 추석인사 오늘은 축하드립니다 무영하는 오교수님 선생님이십니다 네 직접 인사드립니다 베라 망수 베라 내 주야 내 환영으로 헌허이 날이 오서 베라 망수 베라 내 주야 베라 내 주야 성주야 성주 누구나 베라 성주 누구를 머들 멘고 경상도 안공 땅의 최고을 설치받아 온 금상에 던져던 내 말도 그 성기전이 더 자라면서 황장뽑이 들려온 흐르렁불이 들려온 내 남논장 속기전 벌어선 나는 여행을 던져던 내 말도 이 걸기 중앙이 던져던 황장뽑이 들려온 내 말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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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